자 이제 스오에게 데스레이스 이기기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? 와 이거 되게 구려보이는데? 일단 다 올려봐 한번 이건 블랙 핸들링을 포기한 대신에 최고속이랑 가속이 높아지네?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얘 이거 안샀잖아 출발 아 스오 친이데도 잡아야돼? 아이씨 엑스트라 애가 되게 개성없게 생기긴 했어 용과 같이 시리즈중에선 간다 뭔데 이네네 별씨 맵이 있다위가 이번에? 와 얘들아 그만 야 이거 맵이 뭐 이래? 루즈가 떠버리네요? 루즈가 떠버리네요? 너무 멀어지는거야? 아니면 뭐야? 너무 멀어져서 멀어 너무 멀어져서 멀어 너무 멀어져서 멀어 이씨 아 진짜 아 마지막으로 야 이걸 한바퀴 돌아오라고? 대정신인가? 약간 미친거 같을때? 좀 손 넘네? 야 저런짓을 하는데 어떻게 속도가 안줄어? 쟤네는 나는 드리프트만 해도 속도 감소시켜보면서 가드만 해도 속도 끌어버리게 오호우우 아 그놈의 불꽃놀이 진짜 트랩 깔기 아 미친하겠네 turn go 고소했어요 사십각 필교 jes 아이씨 부셔버리고 싶다 저거 야 나 이거 지면 진짜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? 다행이다 오 야 이거는 어우 어 지루해요 일단 너무 지루해 말도 안되게 지루해 이따위 레이스를 5분 동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맘에 안들어 어떡하지? 솔직히 그전까지 지금까지도 폭주족 미션은 너무 하기 싫었는데 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었는데 와 야야마다? 오야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가정적이야? 아 아니면 집에 처자식이라도 있나 병든 노모랑 살고있나? 뭐지? 으응? 아 아 아 아 아직 수호랑 싸우려면 멀지 않았어? 네? 네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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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제3자가 어떻게 하기는 좀 근데 그럼 원래 결국 이제 부모님 말대로 아니 어머니 말대로 착실하게 살던 스우가 선도부장까지 하면서 착실하게 살다가 메이드 메이드 인 헤븐 갔다가 거기서 폭주족 짱을 먹게 된 그 스토리는 언제 나오는데 그 혹시 짬 시키는 건가? 하나 둘 셋 이제 세 개나 맞는데 그러면은 그 부총장 잡고 그 다음에 저거 하겠지? 수호랑 싸우고 그 다음에 수호 얘기를 끝냈다 아니 폭주족 얘기를 끝냈다로 이렇게 세 번째 거 끝 그렇게 가겠지? 부총장 나와야지 아니네? 김씨라고? 김원승 사장? 김원승 사장이 여기 왜 있는데? 근데요 별 별 아니 아니 별 처박는게 근데 그때 그러면은 K인동맹한테 왜 맨날 구해달라고 아 아 미쳐버리겠네 아 하긴 폭주를 잘 뛰는 거지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었대 그게 아니 김원승 아니 김사장님이 여기 왜 나오시냐고요 진짜 아 또 맵 이거네 아 너무 쉽다 어 스프버 버전이네 이거는? 와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아우 그만 좀 던져 제가 아니 야 바로 옆에서 쓰게 있냐? 이게 역시 아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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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이 으이 으 아 저 트랩 짐 깔아놓지마 이것들아 5마리 남았네 아니 이게 속도가 이게 아이씨 진짜 아니 아이템을 던지면 속도라도 줄이라고 잠깐 이게 뭐하는 레이스야 대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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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뒤에서 계속 스킬만 쓰면서 쫓아오지 아 뭐냐 부스도는 잘 안쓰네 우투신 날았어 엇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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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공부하냐? 공부하고 있어. 라스트 두 개. 복싱은 힘들지만 재밌었거든? 이거는 하면 할수록 지쳐. 뭔가 회의감도 들고. 너 어디 갔어? 아, 그래서 수호 직속으로 들어가는 거야? 지금? 와, 말도 안 돼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호. 이걸 내 동기랑 싸운다고? 그래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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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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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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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쏘질 않냐. 운만 하고. 또 밀어졌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